3,2,3 안녕하세요 빅스타입니다 성악축구! 무슨 축구? 나이키 축구 대회 오늘 누구랑 같이 축구하는 겁니까? 성악씨 오늘 연예인들, 다수들, 대구들, 모델들 같이 팀 만들어던 고등학생들이랑 축구합니다 자, 오늘 성악이 골 몇 개? 오늘 두 개 예상해! 성악 1가 3가 켜는 오늘의 포지션은? 오늘 성악 2의 포지션은 성격 수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면 오늘 정말 너의 화를 기대할게 할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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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멘토스를 토스해줄게요 던져봐요 그럼 내가 바라먹을게요 나 이런거 잘하거든요 이렇게 더 줘요 오와! 잘 못 던졌는데 이번에? 짱짱이다 어머머머머머 지효준다 먹었어요? 두 개 두 개 두 개 두 개 두 개 두 개 못 찾으세요 두 개 못 찾으세요 세 개 세 개 세 개 아니 하지마 산 탔어 산 탔습니다 진짜요? 어떻게? 뭐야 이거 두 개 뭐야 한 걸음 노력해서 넣어봐야죠 자 오늘 한 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트랙 안쪽으로 들어오지 마시고요 트랙 안쪽 안됩니다 스탠드로 스탠드로 싱싱한 advances 스탠드로 스탠드로 편집 스탠드로 스탠드로 12 1 좋아 여러분 정말 아 아 아 아 아 예 소왕이 소지로 절개 외도 패스를 해주었습니다 gracias your 5 에 한국국어 어 3 차례 짜릿한 4 5 으 거짓말 있으니까요! 멋지게 달려서 오는 건 멋지게 런닝으로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